맛있어, 네. 이서막 뭐하나? 이서막네. 아버님. 제가요, 기가 막힌 요리를 하나 해 드릴 테니까요. 잠깐만 기다리세요. 요리 잘하죠, 리성아. 그런데 더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. 시도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고. 자도? 자도 어려운데. 그리고 그냥 먹는 게. 저랑 요리도 할 수 있어? 아침부터 멍게를? 멍게 비벼니까? 우와. 물회, 물회. 멍게, 물회. 저런 거를 집에서 해먹어? 자, 다 됐습니다. 요리 잘한다, 못하는 것 같은데. 소스도 만들기 쉽지 않았을 텐데. 우와. 뭐 잘했다. 멍게, 물회입니다, 아버님. 뭐 갈수록 솜씨가 넣어. 멍게들은 아네. 아유. 또 소단계 3년이면 또 풍어를 읊는다고 그러잖아요. 어떠셔요? 먹을만하다. 어우, 저거 최고의 칭찬인데 저던거면. 야, 근데 아침부터.